엘라 What are you doing, you're sweetie? 오늘 내내 이러네요 Come on, Ella Come out here 좋아요, 선생님. 우리 지율이 잘 지내죠? 지율이요, 워낙 바르고 영민해서 아무 걱정 없어요 근데 사실 요즘 지율이가 좀 우울해 보여요 집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집에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유치원에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? 네 헬퍼티처로 오신지 이제 2년 되셨죠? 아이들과 함께 배워나가는 상황이란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아이들 관리나 책임 소재 문제는 확실하게 하셔야죠